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타이어 금형 및 관련 주요 자재 제조 다이나믹 디자인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역성장 기록 중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8.4%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1.4%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급여 비용와 기타 비용이며 그 외 원재료비와 외주비 등이 있습니다. 10년 루개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2377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728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04%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26%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보다 적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루개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1회 총 12억원 지급했습니다. 이상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